안녕하세요. 이그재큐튜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유경만, 김진웅입니다.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감동스럽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 자리가 빛날 수 있도록 마음껏 즐겨보겠습니다. 정말 코로나 위기를 잘 버티고 제가 3스타의 승급이라서 더더욱 값지고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해 주신 우리 유산학 코리아 직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10명의 파트너들이 결과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저에게 정말 같이 따뜻한 행복한 시간을 받습니다. 저 개인의 목표는 당연히 포스타로 성장하는 거고요. 제가 전 세계 글로벌 탑10에 들어서 저희 그룹과 저희 팀과 또 저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. 대면 미팅을 처음에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줌콜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지만 그 과정을 또 잘 이겨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면 미팅까지도 잘 안전하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저희 그룹에서는 1박 2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그곳에는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진 리더들이 정말 많이 있으세요. 그런데 그 리더분들이 매 순간 강의를 하실 때 그 현장의 노하우를 100배, 1000배 청중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그 청중들이 해낼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동기부여 강의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달 정말 많은 동기부여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무대에 서서 뭔가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면 저는 그 주는 만큼의 거의 100배 이상 에너지를 제가 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힘도 나고요. 또 무언가가 저도 고민스러운 일도 있고 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있을 때도 그곳에서 충전된 에너지로 정말 재산하에 4천명, 1만 명 이상의 파트너를 위해서 현장에서 파이팅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서로의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가지 일을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마찰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. 여기 온 충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어차피 이 사업을 같이 멋지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함께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함께 춤도 추고 또 함께 취미생활을 하면서 서로 호흡을 또 그곳에서 맞춰가 보니까 또 유산화 비즈니스 하는 데에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유산화는 삶을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랬듯이 저의 파트너들도 많은 분들이 유산화가 정말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됩니다. 유산화 사랑해요. 유산화 사랑해요. 유산화 사랑해요. 유산화 사랑해요. 유산화 사랑해요. 유산화 사랑해요.